안녕하세요. 해봉입니다. 16브랜드에서 테이스튜 에디션이 출시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4분과 콜라보로 테이스튜의 아이 매거진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도 출시되었어요. 테이스튜 립스틱 컬러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컬러뷰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테이스튜은 초콜릿 컨셉이라서 진짜 초코버 모양처럼 생겼어요. 초콜릿 패키지랑 잘 어울리게 향도 초콜릿 향이 나는데요. 컬러별로 향이 약간씩 달라요. 가격은 립스틱 하나에 12,000원이고요. 아이 매거진 리미티드 에디션은 한 세트에 16,900원이에요. 발색은 보이는 색 그대로 선명하게 발색됩니다. 매끈하고 보송한 질감이고 입술에 쫙 붙는 착붙 매트예요. 매트 립스틱이지만 덧발라도 각질 부각이 없는 편이에요. 컬러는 로즈 MLBB, 칠리 브라운, 오렌지 코랄, 마젠타 레드 4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립스틱인데도 불구하고 틴트 못지않게 착색력도 약간 있어서 지속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테이스튜 4가지 컬러와 꿀조합 3가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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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